네 저희 워너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 워너비 안녕하세요 워너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워너비 일단 개인 멤버 소개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워너비에서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너비의 달콤한 막내 은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너비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너비에서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백설기 러블리 로운입니다 아 백설기가 정말요? 네 울산 대공원 빛 축제가 울산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라고 들었는데 오늘 이 무대에 저희 워너비 숱이 있어서 너무 뜻깊고 영광이고요 저희 워너비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곡은요 저희 1집인 전책차렷이었어요 호응이 너무 좋아서 추운 것도 까먹고 저희 열심히 무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비? 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최근까지 활동한 곡 3집 타이틀곡 웨요라는 곡인데요 혹시 웨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저희 온다고 찾아본거죠? 아니에요? 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웨요 다같이 따라 부르기 쉽잖아요 한 소절만 불러드릴까요? 하나 둘 셋 넷 웨요 웨요 나는 돼요 돼요 네 이렇게 중독성이 있고 쉬우니까요 두 번째 무대를 웨요 보여드릴 테니까 다 같이 즐기도록 합시다 웨요 보여드릴게요 ır 무조건